박릉이 또 세트피스를 맞이했고요. 그렇게 길게 올려줬습니다. 떨어진 공 수비가 거둬냈습니다. 멀리 가지 않았어요. 슈팅 약했습니다. 오히려 청렙씨 김재형이 밀어줬습니다. 공격 숫자 많아요. 이동국! 골대! 지금은 김철호 그렇게 봐. 바깥쪽을 맞췄습니다. 조금은 위험 부담이 있는 선택을 하지 않았나. 그 부분을 이동원 선수가 잘 파악을 하고 재치있게 바로 슈팅으로 시도를 했거든요. 근데 이 슈팅이 골대 바깥쪽을 맞으면서 그대로 나가고 말았습니다. 네.